항아리 꿈은 그 상징성과 형태로 인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항아리는 주로 내용물을 담는 용기로 물질적, 정신적 자원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꿈속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꿈에서 항아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개인의 무의식적인 마음속에 담긴 자원, 감정, 에너지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아리의 상태, 크기, 내용물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항아리 꿈의 상징적 의미와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항아리 꿈이 의미하는 바를 문어체로 설명하겠습니다. 항아리는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므로 꿈속에서 항아리는 물질적, 정신적 자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찬 꿈은 꿈꾸는 사람이 풍요롭고 안정적인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풍부함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는 종종 꿈속에서 감정의 용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항아리가 깨끗하고 단단할 때는 꿈꾸는 사람의 내면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항아리가 깨지거나 금이 가는 꿈은 감정적인 상처나 불안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무언가를 잃거나 내면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는 무언가를 보관하고 보호하는 용기로 꿈속에서 항아리는 보호하고 싶은 것, 지켜야 할 것 또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가 잘 보관되어 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잘 지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항아리가 손상되거나 잃어버린 꿈은 꿈꾸는 사람이 중요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는 내용물을 감추고 있어 꿈속에서 항아리는 비밀이나 감춰진 진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항아리 뚜껑이 닫혀있는 꿈은 무언가 감춰져 있거나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득 찬 항아리 꿈은 풍요와 만족을 상징합니다. 항아리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이는 꿈꾸는 사람이 물질적, 감정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항아리에 금이나 보석 같은 값비싼 물건이 가득한 꿈은 재정적인 안정이나 성공을 예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꿈은 불안감, 손실 또는 감정적 상처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꿈꾸는 사람이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항아리 꿈은 부족함이나 공허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인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며, 물질적, 감정적 자원의 부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개인이 더 많은 기회나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를 채우는 꿈은 새로운 기회나 자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성장이 일어날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꿈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정적 충만함을 의미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풍부하게 채워나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는 꿈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거나, 타인의 숨겨진 의도를 알고 싶어할 때 나타나는 꿈일 수 있습니다.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그 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마음 속에 담긴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살해 1금으로 가득 찬 항아리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금과 보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꿈은 남성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남성은 몇 달 후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살해 2개진 항아리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항아리가 깨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가족 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가족관계에서 겪고 있는 불안감과 상처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계기로 자신의 감정을 돌이켜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살해 3비어있는 항아리 꿈 한 남성은 꿈에서 큰 항아리를 보았지만, 그 안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 직장 내에서의 성과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음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생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항아리 꿈은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감정상태와 관련이 깊습니다. 항아리 속의 내용물이나 항아리의 상태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간장항아리의 간장이 넘쳐 주변에 냇물같이 흐르는 꿈 저축도 많고 소비도 많은 부자가 된다 거북이가 항아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꿈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대동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구더기가 항아리 안에 가득한 꿈 은행 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긴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품, 식복, 선물 등이 생긴다 대면을 항아리에 담는 꿈 장차 큰 재물을 얻게 되고 가업이 발전 번창하여 부위를 누리게 될 짐초 색깔이 묽거나 검고 탁하든지 아주 적은 양의 똥오줌일 경우는 되게 불쾌하고 이롭지 않은 말썽이나 손실에 부딪히게 된다 된장이나 고추장 항아리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사업자금으로 마련했던 돈을 예상밖의 일에 투자하게 된 자금을 투자하고 신상품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많이 늘린다 맑은 물 항아리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꿈 신비한 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전략을 세워놓게 된다 어떤 자료를 놓고 깊이 연구한 끝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된다 예체능이니 해성같이 나타나 입시 명령하게 된다 붉은 팥이 항아리 안에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 여자복으로 재물, 돈, 식복, 꿈과 행운을 치맛복 안에 가득 담는다 빈 항아리를 본 꿈 여러가지 재난에 부딪힐 꿈이다 새우가 항아리 속에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에 복 씻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소원 성취를 한다 사항아리의 쌀과 금은 보아가 가득 들어있는 꿈 사람이 주어진 복대로 일확천금이 생기고 돈방석에 앉게 된다 영롱한 옥항아리의 수선화가 곱게 피어있는 꿈 지위와 문의 예수를 먹고 살찐 섭리가 마음속 깊이 가득하게 된다 옛 집터에서 청자항아리를 발굴하는 꿈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씨와 같은 음덕을 쌓게 된다 신으로부터 만복과 행운을 받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경사 등의 기쁜 일이 생긴다 옥항아리 안에 에머랄드가 가득 담겨있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고 하는 사업이 잘된다 재수가 대통하고 소화성취한다 옥항아리 안에 진주알이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의 풍요로움과 불을 축척하게 된다 사업이 잘되고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게 된다 뜻밖의 재물이 생기고 귀인이 돕는다 우아하고 예쁜 꽃항아리 안에 귀금속과 에머랄드가 가득 담겨있는 꿈 종합예술로 이루어진 멋진 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하고 멋있는 조화와 예술성을 깊이 감상하게 된다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적금과 갯돈을 타서 많은 목돈을 만지게 된다 장독에 있는 큰 항아리에 벼락이 쳤는데 그 항아리 옆에 있는 항아리가 깨지는 꿈 새로운 연구 성과를 크게 평가하는 바람에 다른 연구물이 빛을 잃게 된다 접시 찻잔 항아리 등의 도자기를 보는 꿈 가까운 장래에 음식 대접을 받거나 연애에 초대를 받는다 집안의 노인복 항아리를 깨뜨리는 꿈 목과 재물과 돈이 새어나가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큰 항아리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옆독이 깨지는 꿈 큰 항아리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옆독이 깨지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바람에 다른 연구진의 성과가 비주일이 될 징조다 풍만한 유리 항아리가 보이는 꿈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듯 진리와 물질을 담게 된다 항아리 또는 커다란 그릇 등을 들다가 밑이 빠지거나 깨지고 부서지는 꿈 시끄러운 말썽이 발생하고 재물이 흩어지며 직장 및 사업의 부진과 장애 등 곤란과 손실이 빚어지게 된다 항아리 뚜껑을 열어놓은 것을 보는 꿈 항아리 뚜껑을 열어놓은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머지않아 사업을 하게 되거나 의외의 재물 등이 많이 생긴다 항아리 보는 꿈 뒤라고 장수한다 항아리 안에 금 덩어리가 가득한 꿈 물질적으로 풍요로움과 재수가 대통하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항아리 안에 꽈리 열매가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식복이 있다 항아리 안에 똥이 가득히 담겨 있는 꿈 적금이나 개를 들어 목돈을 만지게 된다 은행돈 깻돈 홍돈 먹거리 등이 생긴다 항아리가 깨진 꿈 말썽 손실 사업부진 등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항아리나 그릇이 깨지거나 깨진 것을 본 꿈 항아리나 그릇이 깨지거나 깨진 것을 본 꿈을 꾸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체나 일거리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 항아리마다 고추장 된장 간장 소금 등이 가득 들어있는 꿈 고추장 단지 꿈은 이념 주체성 성격 재물 돈 등을 상징한다 된장 단지 꿈은 양육 사랑 행복 보호 관용 재물 돈 사업 등을 상징한다 간장 단지 꿈은 조직 검사 관찰 법 군사 보호 재물 돈 무역 등을 상징한다 소금 단지 꿈은 천도 진리 종교 학문 군사 검 경찰 사업 재물 돈 등을 상징한다 항아리에 간장이 가득 찬 꿈 항아리에 간장이 가득 찬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사람이 풍요로워지거나 필요한 사업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게 된다 항아리에 술이나 음료가 가득한 꿈 재산이 늘어나 부여한 꿈